고춧가루 전화룸 전화룸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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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여기 앉아 이리와 아로미 이리와 앉아 화장이 하고 싶었어 그럴 나이긴 하지 근데 눈썹칼이랑 뭐 쪽집게랑 이모 이거 코털 야 너도 코털가이도 갖고 다니냐? 코털가이랑 네일아트에 붙이는 저거 뭐야 네일아트에 붙이는 본드 본드도 불었어 이 년이 어떡할거야 1절만 해? 어떡할거야 전화룸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입 닫어 어떻게 생각해 누가 본드 불어 두살도 안된 년이 어? 혼내키지마 청구해 내가 사줄게 쓸만한거 없어? 어? 아로미 아로미 웃어야지 아이고 이빠 잘했어 아 아로미